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에도 있고 또 듣는 입장에 있으면서 설교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 보고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같습니다. 설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주고 적용해 주는 게 설교인데 그냥 본문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경험, 간증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분은 설교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보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듣는 사람이 있고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는 강의 시간도 아니고 코미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어쩌면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이 설교 시간인데 그냥 휘화화 시키고 코미디화 시켜서 웃고 떠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찬송과 음악과는 다릅니다. 찬송을 부르면 다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설교는 사실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을 들으면 부담이 없습니다. 설교는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설교는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저렇게 살지 못했구나. 찔림을 받고 진짜 은혜는 언제 받느냐 하면 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아,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설교 시간에는 찔림을 받아야 제대로 듣는 것이고 설교하는 사람도 교인들을 웃겨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는 것이 잘하는 설교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들을 때는 먼 웬날 누구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솔로몬과 술남 여인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웬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먼 웬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먼 웬날 이야기로 들으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설교해도 사도 바울이 와도 우리의 이야기 아니고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로니까 전세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미니 그러므로 성령이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먼 웬날의 이야기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목사는 단지 그 먼 웬날의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이고 잘 이해되지 않는 그 문구를 쉽도록 설명하는 사람이고 또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가르쳐주는 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웬날 이야기 듣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어야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와를 창조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요즘 너무 출산율이 떨어져서 참 나라에서 걱정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우리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가? 왜 그렇겠습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날에는 사실 여자들은 혼자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시집을 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자들의 일자리가 많으니까 굳이 결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그런 것입니다. 결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편이 되면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결혼은 그보다 더 큰 결혼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지자체마다 아이를 많이 놓으면 얼마를 준다는지 돈으로 이렇게 유혹하는데 여러분 그 돈을 준다고 안 놓던 사람들이 아이를 놓겠습니까?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가치관으로 바꿀 때만 다시금 결혼하게 되고 자녀도 많이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돈 몇 푼에 그렇게 자녀를 놓고 그렇게 하진 않는 거든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돈을 안 줘도 자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요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느라 1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고르키르겠죠. 2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창조하는데 좀 순서를 두고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자 산다는 것은 단지 내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내 안에 그 알아 나도 너희 안에 그 알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누구로부터 나왔죠? 사람은 아담으로 붙어 나왔기 때문에 아담에 속해 있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람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부모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 밑에 있기 싫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원래 계획하신 얘도대로 되었더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 아버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사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고 위험한 것이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 이게 에쩔헤러입니다. 에쩔헤러. 하나님이 도우시다 할 때 쓰는 말이 돕는 그런 배필입니다. 배필이라는 말도 그냥 우리로 말하면 천생연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생연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맞은편에 있는 즉 내 뒤에서 돕는 조수도 아니고 내 앞서서 도우는 감독도 아닌 것이죠. 내 맞은편, 내 옆에서 있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것도 우리는 주로 여자들은 어떤 측면에서 돕는다고 생각합니까? 밥해주고 빨리하고 그런 식으로 돕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전기, 밥솥, 세탁기 이런 거 나오니까 여자가 없어도 혼자 살아도 그런 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을 지을 때는 그런 것 도우라고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자가 없어도 남자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맞은편에서 돕는다는 말은 이 짝으로 된 것은 짝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든요.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함께 살게 하는 것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여자로 하여금 빨래하고 밥하고 도와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면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자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남자의 도움이 없이도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은 남자가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자와 남자가 둘이서 하나가 될 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자의 돕는 배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자가 애 놓는 기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애 놓는 기계가 아니고 여자로서 가장 인생에서 갇힌 일은 창조의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여자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역할을 맡기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겠다. 돕는 배필. 다른 가정일로도 돕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에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그렇게 여자를 창조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 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쇠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계획을 했으면 곧바로 뭘 해야 됩니까? 아담에게 찾아가서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물어봐야 될 텐데 전혀 생뚱맞게 짐승들, 가축들을 아담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이 이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워주냐 그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을 맡기는 순서입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곧바로 하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그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렇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한 개인의 삶이 아니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삶이거든요. 가정을 다스리기 전에 짐승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맡겨놓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이하니라. 마태복음 25장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준 일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맡기기에 준비가 되었는지 적합한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내게 이런 일밖에 맡기지 않는가. 그래서 큰 일을 자꾸 찾아 나서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로 삼기 전에 노예 사례를 먼저 시켜보잖아요. 감옥에 보내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테스트에 합격하니까 그를 총리로 시키는 것입니다. 다윗과 모세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왕의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조금 실력이 있다고 학문을 배웠다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너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고항냐에 가서 양치는 것부터 좀 빼야라. 양. 양을 잘 치면 사람을 내게 맡기겠지만 양 하나 제대로 못 치는 사람이 어떻게 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도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기 전에 짐승들을 그 앞에 두시고 나서 너가 짐승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일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내게 맡긴 일 내게 맡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지금 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짐승들을 자세히 살피고 이들에게 고 특성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뭘 깨닫는가 하니까 왜 나에게는 짝이 없을까를 배웠습니다. 공중의 새도 짝이 있고 들의 들짐승도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왜 짝이 없을까 비로소 자기에게 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가 테스트도 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쿠라데스가 하는 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좀 더 원뜻에 접근하면 너가 얼마나 무지한지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아는데 뭘 알아야 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무능한지 그 사실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한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배움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상세기 4장 26절에 보면 새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요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것은 연약하다, 무능하다, 무지하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혼자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도 내 힘으로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쓰로 다할 수 있는데 굳이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항상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구하게 하신 다음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와 돼지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중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열중인 사람들.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거룩한 가치를 모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가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고 또 여기서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목마르거든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내게 오지도 않을 것이고 와도 내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참 무지한가 어떤 어려움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런 환경에 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며 그가 그 갈비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사 되어있습니다. 20, 21절에는 그냥 절로는 한절인데 아마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겠나 또 여기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많은 빅딜이 있지 않겠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에게 짝이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 짝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짝을 안 주셨습니까? 구했을 것이고 짝이 필요하느냐? 예 저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공짜는 안 된다.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 물어보겠습니까? 지불한 만큼 비싼 돈을 지불한 만큼 좋은 물건으로 말하면 좋은 물건이 나오는 것이고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적게 지불하면 그만큼 질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물건이 나온다는 것을 아마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아담도 그러면 제일 비싸게 지불할 테니까 제일 좋은 제품으로 제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빅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들게 하시다는 것은 그를 죽인다는 말이거든요. 즉 그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하와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스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공짜로 얻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것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귀하다고 생겨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 주어본들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귀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참 귀한 자료입니다. 내가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얻은 자료인데 공유를 하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보지도 안 하고 그냥 한쪽 구석에 방치한 것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몰랐구나 나는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줬는데 상대방은 그야말로 진주를 돼지 앞에 좀 발로 밟고 차버리듯이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귀한 것은 절대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아가 뭡니까? 밭에 보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는 흔히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믿을 때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났을 때는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느니라 우리의 전체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대로 성경을 알면 들어갈 때 조건은 없지만 누구나 오면 되지만 들어왔을 때는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가 더 이상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지고 고생을 각오하고 너의 소유를 다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넘기는 게 쉬울까 이럴까요? 여러분의 통장 아무에게나 줄 수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내로 삼으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넘겨드리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인된 행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며 그가 그 갈비띠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하여 채우시고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띠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갈비띠는 우리 여기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고건대 그냥 번역을 갈비띠로 해놨습니다.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내이고 교회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마장이 아담과 아무런 상의 없이 아담은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똑같아 놓으면 아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키가 좁아서 안되겠습니다. 얼굴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불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 아담은 이미 다 빅딜을 치러워진 것입니다. 너의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그만큼 귀하게 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여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배우자가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있을 때는 모르는데 먼저 배우자를 보낸 사람들 그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에 전부가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보고 나서 이야 배우자는 그야말로 내 인생의 전부구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정작 떠나가고 나면 그때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해주신 그 배우자가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담이 첫 사람인데 무슨 부모가 있는가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예표입니다. 예표 누구의 예표겠습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예표 교회의 예표 그러면 아담은 이전까지 의지하던 하와는 이제까지 의지하던 그 부모로 떠나서 남편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결혼하면 그전까지는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고 삽니까?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이제 결혼하면 그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남자와 하나가 되어있는다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제는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살던 그 삶의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거죠. 내가 살던 그 고향의 문화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신랑의 문화 신랑을 의지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들락날락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통째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엔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음을 똑같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의지하기보다는 고향 땅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는 부모를 떠나라.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난 예수님 이야기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리지 않겠다. 그랬을 때 주님 그 물 나도 좀 주십시오. 그럴 때 남편을 데려가라. 남편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물이 아닙니까? 물. 지금까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그 남편 그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여섯 분을 바꾸어도 그 남편이 내 삶에 만족함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을 데려가라. 남편은 없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더 이상 같이 살지만 남편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일곱 번째 남편 되신 예수님 와서 너가 나를 남편으로 삼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이 있으면 교회는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힘 부 권력 지위 이런 걸 의지하고 교회를 다루는 거죠. 교회를 다루는 것은 여전히 내가 가진 그것을 조금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차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망했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힘 그 고향에 자랐던 그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거 따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머리가 두 개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몸이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고 삶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남편을 따라서 남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가 만 명이 있어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머리 삼으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열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각자 자기가 주인이면 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내 생각 내 의지를 발동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과 표준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면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 한 마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생육하고 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먼 옛날에 최초의 사람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 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와서 말씀 듣고 거듭나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분쟁 저런 분쟁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자꾸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살아야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이지 부모가 없을 때 몰라도 있으면 가정에서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내 기준으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위하는 존재가 부모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교회의 본질은 자식을 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위험하고 제대로 된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돕는 배필. 예수님도 전능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안 도와주면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편의 능력이 있어도 부인이 아이를 낳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부인의 협조가 없으면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람에게 어전하도록 그렇게 창조한 것입니다. 사람이 동의를 해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도 낳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생명을 주시려고 해도 나는 낳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 전에 먼저 테스트 하신다. 테스트 좋은 것을 주실 때에도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필요성을 느낀 자가 대가를 지불하게 한 다음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그냥 공짜로 주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모혜를 해가지고 마치 아무나 가면 휴지 주듯이 그렇게 주는 줄 아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을 내게 왔으면 이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절생하고 나를 따라오면 그 끝이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교회당에만 등록하고 주여 주여 그거는 구원파가 가르치는 구원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날마다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머리삼아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